민주당 차기 도당위원장 협의 추대 조건으로 도지사 불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지방선거를 관리해야 할 도당위원장이 도지사의 출마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며 차기에는 도지사 불출마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논란은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명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도당위원장직이 도지사로 가기 위한 진검다리로 활용되는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.